미주한인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. 이날 감사예배에서 한기용 목사는 하나님께서 117년 전 미국에 한인 이민을 보내신 것은 청교도 정신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한인들은 타인종관 우호증진에 앞장서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위상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한인사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진 2부 행사엔 다민족 대표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사물놀이와 한국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.